. 1개 1개의 힘을 담아서 좀 패스나 킥을 했으면 좋겠어. 나푸띠 골을 넓게 넓게 관리를 하면서 종패스 한 번씩 넣어줄 수 있는 움직임들은 나푸띠. 네 지금 상대의 파이프팩과 미드핀의 지역의 중간 지역의 공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종패스를 자주 넣어주면서 구자에서 잘 돌아서고 슈팅도 좋았습니다. 네 전반전보다는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이종 선수가 이런 돌파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결정을 해주면 우리한테 한이종 선수! 한이종 선수! 한이종 선수를! 한이종 선수! 한이종 선수! 한이종 선수! 한이종 선수! 한이종 선수! 한이종 선수! 나푸띠. 하이종 선수와 가위대 선수의 기간 막 안에 슈팅 장면 볼로 수 있는 찬스에서 온도빛의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지각하게 판단을 노려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기잰 선수의 세컨드 폴의 문전세도 어, 부잠 선수 추구시키기 아주 좋았고요. 또, 하기잰 선수, 하기잰, 하기잰 선수, 하기잰, 하기잰 선수, 하기잰 선수, 하기잰 선수가 이런 돌파를 하면서 어, 마지막 마무리 나쁘띠 비유